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낙지볶음인가봐 오! 제육볶음도 있어 와닙지, 나이도 가벼진 않은가? 욕구만 하고 이제 repres에 발전되인거하고 파는 날이 없지 않도록 감자탕이 있다 다 돼! 대박 반찬은 좀 담아볼게요 내가 만들게 비빔밥 내가 만들까? 점심 런치 뷔페도 있고 삼겹살 뷔페도 있어요 1인당 3백백 모르겠어요 금액을 다시 확인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 펄슨 299백 299백입니다 2명 이상 최소 2명이네요 런치가 계셨더라구요 170백이었나 김치가 네 종류가 있었어 김치가 네 종류가 있었어 간다, 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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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일 정도? 1주일 30일 정도 저는 타일랜드 2주일 정도? 2주일 정도? 네, 2주일 정도? 네, 2주일 정도 200만 원 아, 오케이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을 충전해놓으면 되나? 오케이 그냥 1만 원 여권을 찍고 여권 넘버 넣고 제가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, 오케이 1, 2, 3 오케이 사진을 찍습니다 오케이, 땡큐 200만 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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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춘에 매쉬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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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이번 시선... ichtig 밖 1분 휴대용 zia으로이 감사해서 icional 견allow 13만원 część 1분 동안 패키지 마오마오 주 한 백밤 안닙니비 제맥 예스 오케이 피니쉬 오케이 아 가분하 이제 탑업하는거 알죠? 음 탑업을 하는데 탑업 근데 이제 금액하고 돈을 넣더라고 음 음 그럼 다음달에 탑업만 하면 돼? 다음달에는 탑업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번호 늘리는건지 모르겠어 근데 번호 늘리는 번호는 내가 있어 음 근데 이게 오랜만에 하는지 다음달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매달마다 달라요 프로모션이 이건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원래 얼리미트하면 원래는 한 500받, 600받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200받 10MB 그럼 10MB 엄청 빠릅니다 오늘도 무사히 유심은 끝났네요 마야몰로 오세요 괜히 또 공항에서 하면 너무 비싸요 정말 비싸요 마야몰로 탑입니다 속도를 한번 재 볼게요 10MB 10MB 1초당 10MB 정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최저예요 이게 미니멈이 10MB지 맥시멈이 아니죠 무조건 최저가 10MB 이상 나와야 돼요 한 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한 대 미니멈입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와이파이 입니다 보지 다운로드 보면 지금 올라가죠 아 예 10MB 왔다 왔다 하네 19MB 19MB 이게 그래도 유지가 잘 되네 10MB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10MB이고 5MB 네 이게 최대인가 최대인가 어떤 사람들은 10MB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10MB 가까이 오고 업로드는 한 5,6MB 왔다 왔다 합니다 음 음 괜찮네요 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유튜브 FHD로 엄청 쉽게 걸치려면 무조건 10MB 해야 돼요 그래서 400MB 하니까 앞으로 넘기면 숨 살짝 끊겨요 10MB 안 걷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권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